기아차, 2,600형 엑스트랙 시판 기아 자동차는 내외장과 편의사 양을 대폭 개선한 2,600 트랙을 26일부터 시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2,600 트랙은 차량 전면과 핸들에 세련된 신씨 아이 적용하였으며 크롬도급 라디에이터 그릴 헤드램프에 강인한 이미지를 주는 블랙 베젤락 천우시 빗방울 매침을 최소화해주는 발수코팅 글래슨을 적용했다. 또 야간 운전시 눈부심을 최소화하는 블루아웃사이드 미럭, 3중 코팅 알루미늄 윌 등을 신규로 적용해 세련미와 운전 편의성을 증대했으며 실내 인테리어, 칼라를 기존 베이지색에서 회색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크롬도급 인사이드 핸들 야간 운행시 눈부심을 최소화해주는 그린 ECM 룸미럭, 리모트 키도계 지급, 기존 한계 지급, 차키에 고유 비밀번호가 입력돼 복제된 키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세이프티 키등을 적용해 사양가치를 향상시켰다. 트렁크 박스를 모든 사양에 기본 적용하여 트렁크 사물을 수입계 정리할 수 있도록 한정도 눈에 띈다. 26X 트렁크의 가격은 EX 모델이 1545만원에서 1590만원이며, TLX 모델은 1637만원에서 1721만원이다.